왜냐면 이렇게 다섯 번이나 드리면 그 중에서 하나 정도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는 컬러가 있을 수 있잖아요. 하지만 트렌디한 버건디부터 약간 베이지 느낌? 기본 블랙 거기에 체크까지 해서 정말 딱 좋아하시는 컬러감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풍성한 한가위잖아요. 저희도 솔리에 런칭하면서 풍성하게 이 클러치를 준비했거든요. 크로크앤버 느낌으로 이 버건디 컬러 너무 예쁘잖아요. 요즘 워낙 트렌드라서 손톱 네일까지도 버건디했는데 오늘은 이 클러치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 받아가실 수 있어서 6종이면 6만 2910원 진짜 좋은 가격이에요. 그러니까 클러치 지금 블랙이나 버건디 중에서 다 갑니다. 그래서 전구매 고객님께 런칭 기념으로 해서 선물을 또 준비한 가을 신상 바지를 솔리에 또 밴딩 바지 입어보신 분들 거의 뭐 정평이 나 있잖아요. 과한 디테일이 아니라 깔끔한 일자로 해서 누구나 배 가리고 엉덩이 가리고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세탁은 지금 다 기계 세탁이 돼요. 세상에. 이 희소식 역시 솔리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 진짜 인기를 끌기 때문에 가을에도 뒤지지 않게 기계 세탁이라는 이 포인트를 다 택을 통해서 부여를 했고요. 보시면 지금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게. 그러니까 이 탄력을 보세요. 엉덩이 있는데 밋밋하다고요. 저도 밋밋해요. 그래서 저도 아까 지수하고 막 스트레칭하고 운동한다고. 저희 좀 탄력이 있어 보이려고 운동하고 들었어요. 아니 근데 이 바지 입으니까 탄력이 쫙 생기고 극세사다리처럼 무릎 있는데도 종아리 있는데도 너무 들러붙지 않고 길이 딱 좋고 지금 시즌부터 시작해서 거의 초겨울까지 쭉 입으실 수 있는 기본 패턴입니다.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네이비 갈까요. 네이비는 이런 이제 배를 눌러주는 밴딩도 굉장히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다섯 벌 다. 여기에서부터 배꼽 거이선까지 해서 충분하게 이 미디가 길어요. 이게 만약에 짧으면 살이 튀어나와서 못 입죠. 충분히 가려서 보정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먼저 가져가시고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핀턱을 잡았거든요. 이렇게 라이닝이 한 번 더 쭉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짙은 컬러라고 해도 더 다리 길어 보이게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. 자 한고은 씨처럼 모델 포스처럼 극세사다리로 한번 도전해보시고 이 베이지가 어떤 베이지예요? 우리 기존에 생각했던 베이지가 아니에요. 그렇죠. 저희는 실크베이지라는 사실은 이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약간의 모카빛이 들어가 있어요. 이쁘다 색깔.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베이지 중에서도 차가운 느낌 있고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. 되게 포근해 보이는 느낌이죠. 그리고 약간 골반 있는 데가 보여도 이런데 살짝 주머니를 형성한 것 같은 이런 플랩의 느낌으로 포인트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골반 라인을 더 이뻐 보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주문 굉장히 빠르고요. 사이즈가 99 사이즈까지 준비가 되니까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선물용으로도 좀 강력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블랙은 제가 입고 있는데 블랙 바지가요. 분명히 밴딩인데 완전 정장 핏으로 나와요. 일자 기본 슬림한 펜슬 팬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 한 번 더 이렇게 라이닝 처리되어 있는 거 이따 제가 입은 걸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지난 봄 시즌부터 계속 유행을 했던 이런 잔 체크의 패턴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약간 좀 그레이하고 만나서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아요. 하운드 클럽 체크라고 해서 우리가 트래디셔널 브랜드라고 하는 랄프로렌 같은 데 가면 사실 이 체크를 가장 많이 쓰잖아요. 그 체크 패턴을 그레이 컬러에 그대로 얹어서 그냥 또 밋밋한 바지가 다섯 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체크가 하나 들어가니까 위쪽에 좀 깨끗하게 입으셔도 스타일링 하시기가 좋고요.